안녕하세요 꼼쇠 tv 인데요 여기는 청와대 사랑치 앞 분수대 앞 인데요 오늘 꼼쇠 tv 는 청와대를 개방한 지 정확히 2년 반이 흘렀는데요 청와대 가을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청와대 관람전에 대경 지식 설명을 듣고 있네요 청와대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문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와 단풍이 가관입니다 경복궁 맨 뒤쪽에 있는 신무문 인데요 신무문과 마주보고 있는 것이 청와대 정문 입니다 보이시죠 청와대 정문 청와대 입구 입니다 본관 앞 대정원 청와대 91년 9월 4일 중공이 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청와대 구 본관터 경무대가 있던 자리인데요 천하 제1 복지 천하 제1 복지 옛날 경무대 모습 저 위에 집이 있는데 청와대 관좌 앞이구요 감자 관나무가 빨갛게 과실을 맺었네요 가을이 익어 갑니다 청와대 녹지원 주변 가을 풍경 인데요 여기 보이는 소나무는 170년된 반송입니다 오늘 꼼새 tv가 소개한 청와대 이런 가을 단풍 모습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시청자 여러분의 가을 감성을 넉넉히 채우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는